저희 노틱 웨이브는 세계 최초로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시켜준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. 이들 때문에 매일 땅이... 그 인간이 정말 자살했다고 생각해? 너도 그 인간권 안당하려면 최호신을 잘해. 약속을 어긴 건 니들이야. 이것 때문에 어간의 죄인이야? 그럼 넌 괴물이 되지 않는 자신 있어? 오늘은 모든 예전 자신이 없게 된 stand 노틱 웨이브는 세계 최초로 위대해 하나님처럼 노틱 웨이브는 세계 최초로 하나님의 독도를 지켜娘 틱움을 지켜보지만 스트레스와 사진대로 하나님이 공동한다고 하 De가